오늘 과몰입 오몽어스 컨셉충들의 마피아 게임파티 컨셉충들만 오세요 오몽어스의 간단 설명 10명의 플레이어 중 임포스터 2명을 찾는 마피아 게임 크루원들은 주어진 미션을 모두 완료한 후 탈출해야 하고 임포스터는 미션을 방해하고 크루원들을 죽여야 한다 아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아... 어 크루원이야 크루원 어 그렇지 여기 누가 있죠? 어 원어민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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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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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 어 뭐야? 노란색 바디가 발견했어 룩인가? 궁예가 죽었어? 아 궁예 컨셉충이 죽어서 큰일이네? 아 궁예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이야? 입구에 노란색이 죽어있어요 벌써? 볼론보 반장님 살인사건입니다 원어민 선사님하고 대두대도는 아니구만 뮤처란 하체를 썼어요 빨강이 원자로 터치했어? 나는 터치는 누가 하고 있길래 안했네 이건 내가 살았던 키르기르스탄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대두님의 컨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첫판이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가보죠 깔끔하게 합니다 미션을 어 이거 어려운데? 뭐 오케이 네 파란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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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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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어 방금 시체가 있었다고? 어디? 어? 나 못 봤는데? 어 뭐야? 내 앞에 지금 퍼플 넥슬라이스 돼있다? 나 깜짝 놀랐다 내가 아까 시체를 본 거 같은데 모르고 지나쳤어 그때 같이 있었던 게 민트인데 그럼 혹시 한장님이 범인이십니까? 난 아니네 법무부 장관과 동문 수학했던 나사부속 햇빛고등학교 학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니 근데 기가진이가 말을 안해 왜 안하지 법무부 전화번호 02 2110 3000 반장님 기가진이가 확실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록이 연기가 어색한데 유명한 탐정이 뭔가 몰아가는 느낌이야 아까부터 초록을 가자 날 믿게 초록이 범인이다 초록이 범인인 거 확실한 거 같아 그렇지 씨필 이집 민트민트 민트 민트가 뭔가 민트 영영영 피해×8 이모전시 눌릴까? 이건 미묘하구만 범인이 민트를 고발했다 범인이 왜 민트를 고발했을까 민트가 범인이 아니라서 함장님 절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 아카부터 그 머신터 가란타 기가진이가 말이 없어졌어 기가진이 네 범인 찾아줘 범인을 찾습니다 기가진이 저거 배터리 다 이해했다 현재 심박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대도대도입니다 기가진이가 범인이야 기가진이가 범인이야 기가진이가 맞아 확실해 어 기가진이 오케이